어! 잠깐만! 한영미! 어! 잠깐만! 파자마 파티 슈퍼주니어 해피 정답입니다! 슈퍼주니어 해피냐 여기서 보지 않았나? 파스턴 아닌데? 저 전주 주세요 외쳐 동현 외쳐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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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현 지금 등을 보세요 여름이야기 누구 등 같아요? 여름이야기 여름이야기 실패 기용진 봐봐 등지우 아 그 저기 뒷모습이 익숙하잖아 제목을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뒷모습 봐요 날에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날에 뒷모습 안영미 같은데? 어? 안영미? 뒷모습 안영미 같은데? 안영미? 어! 잠깐만! 이거 다정다 있고 다정다 있고 우리 오늘 밤 멋진 탐티를 해결해 어? 안영미? 어! 잠깐만! 이거 귀연 어 근데 얘는 누구지? 그 슈퍼주니어 해피 파자마 파티 실패 나래? 나래 해피 파자마 파티 슈퍼주니어 실패 진 파자마 파티 해피 슈퍼주니어 실패! 태현! 태현까지 갔다 파자마 파티 슈퍼주니어 해피 정답입니다! 슈퍼주니어 해피 정답입니다! 신동엽씨가 이걸 놓치네요 노래 제목 먼저 해피 슈퍼주니어 해피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해피냐 슈퍼주니어 해피냐 오예 탱구가 그토록 원했던 요거는 딱 보면 알거에요 보여 저 미국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뭐 야외에서 뭐 키스 같은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거 자연스러워요? 난 학교에서 중학교 때 애들 막 멜롤한 거 봤어요 많이 멜롤한 거 봤어요 많이 멜롤한 거 봤어요 많이 이예요 수학기 때 수학기 때 수학기 때 알잖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보지 않았나? 파스팅할 때 저 전주 저 전주 저 전주 깨 났구나 저 그냥 미국에서 파니 파니 티파니 아니 다 영어 발음 좋으니까 난 다 교포인 줄 알았어 전라도 예 고장 전주 예 고장 비빔밥의 고장 전주 예 청비면 도ifie 터치 엘리 저 서랍 야완 빨리 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